마크다운 렉처 두 번째 시간에 또 A, B로 나눠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마크다운 베이직 신텍스는 30분 정도 수업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할 게 많네요. 그래서 어떤 공부든 공부할 내용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실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스트 안에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것은 추가할 수 있는 다른 엘리먼트들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그랩, 블락코드, 코드블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코드블락을 리스트 안에 넣기 위해서는 코드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코드는 말 그대로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만드는 방법은 코테이션 마크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 카피해 볼게요. 이 코테이션 마크 따옴표가 백코트입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의 숫자 1 옆에 있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부분, 나눠라고 하는 부분이 코드가 됩니다. 코드가 돼요. 어떤 뷰어에서는 이 코드 부분의 폰트가 다르기도 한데 그거는 스타일 시트라고 하죠. 스타일 시트를 어떻게 정의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코드 안에 따옴표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따옴표 따옴표 두 개를 치고요. 또 두 개를 친 것 그 안으로 묶고 나서 그 안에 따옴표들은 이게 코드이기 때문에 백코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코트 하나짜리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마크다운에서는 코드를 쓰려면 백코트를 쳐야 돼요. 이렇게 하고 썼는데 이 백코트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하나만 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여기만 코트가 되는 거죠. 여기 코드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코트를 쓰고 싶을 때는 백코트 두 개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블록 자체를 블록 자체를 통째로 통째로 코드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예요. 이 그대로로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카피해 볼게요. 이렇게 띄어쓰기 인덴테이션을 한 상태로 인덴테이션을 한 상태로 그냥 코드를 만들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인덴테이션 한 상태로 만들면 당연히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거는 이제 룰러입니다. 룰러는 뭐냐면 줄이에요. 줄을 치는 방법은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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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줄이 쳐지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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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바도 쳐집니다. 그렇겠죠. 3개 이상만 하면 이렇게 줄이 쳐져요. 수평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헤딩 1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헤딩 헤딩 한 다음에 헤딩 한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짜리 한 표 치면 헤딩 완이 됐잖아요. 그리고 헤딩 2는 헤딩 2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는 줄이 안 쳐지고 여기는 줄이고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수평선을 치고 싶으면 수평선 위아래로 한 줄씩 뜹니다. 이러면 보시면 여기 수평선의 공간이 새롭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여기 수평선 깔끔하게 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딩을 쓰고 싶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위아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줄이 되는 거죠. 수평선 위아래로 한 줄씩 떼는 게 좋겠다. 한 거죠. 그 다음에 링크입니다. 링크는 어떻게 하냐면요. 링크가 쳐질 부분에다가 한번 제가 여기 값이 떠 볼게요. 컨트롤 C에서요. 링크가 쳐질 부분에다가 이렇게 브라켓트라고 하죠. 브라켓트로 가로를 치고요. 그 다음에 그 가로 열고 URL을 씁니다. 덕덕고에 줄이 쳐졌죠. 그리고 링크처럼 작동합니다. 비디오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눌러볼까요? 누르면 네 여기 덕덕고가 나오네요. 그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요. 아마 이게 익스텐션이 기본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씁니다. HTTPS 그 다음에 콜론하고 go.com 이렇게 하면요. 네. 이거는 명백하게 웹주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동으로 이렇게 링크로 바꾸어집니다. 나는 웹주소를 보여주지 않고 덕덕고에 가고 싶으면 여기 덕덕고.com에 가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는 가로 열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링크에다가 타이틀 같은 걸 조금 추가해 볼게요. 이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쭉 카피 떠서 위에 거랑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카피해서 페이스트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URL 다음에 한 칸 띄고 다운표를 줬어요. 그럼 무엇이 다르냐. 두 개가 무엇이 다르냐면 보십시오. 여기를 누르면 여기 보면 마우스를 가져가면 더 베스트 뭐 이렇게 하는 여기 천원 메시지가 설명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메시지가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마우스를 대고 가만히 있으면 이 메시지가 뜨게 되죠. 그 위 거는 그게 안 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URL이나 이메일 어드레스 이런 것들은 그냥 따옴표를 쳐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안 쳐도 됩니다. 그러면 꺽쇠를 안 치면 어떻게 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쳐가지고 그냥 넣어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보시면 이 꺽쇠를 넣나 안 넣었나 거의 똑같이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링크를 링크에 대해서 굵게 또는 이탤릭으로 굵게 이탤릭으로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보면 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한 걸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니까 첫 번째가 EFF 하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링크를 볼드로 쓰고 싶을 때는 여기서부터 몇 가지를 다 볼드로 하는구나.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EFF만 예를 들면 EFF만 저기하고 볼드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브라켓트 가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볼드로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브라켓트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그러면 브라켓트 안쪽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드가 만들어졌어요. 코드가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이렇게 어떤 부분에 그 코드에 대해서 링크를 달고 싶으면 BACUT 하고요. 코드는 그 안에 넣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코드의 경우에는 스타스타처럼 따옴표를 바깥으로 하면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X 할게요. X하고 그 다음에 URL까지 합쳐서 append 그랬더니 이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나 생각해 봅시다. 왜 안 될까요? 코드의 경우에는 음 샵 코드라고 하는 게 코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라고 선언하는 순간에는 코드라고 선언된 안쪽을 파싱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스타스타처럼 코드인 경우에는 이렇게만 스타스타하고 똑같이 만들었다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합시다. 우리 이렇게 쓰도록 해요. 그냥 링크에 대한 포메팅을 하고 싶다면 링크 안쪽에 브라켓트 안쪽에 들어가서 거기서 포메팅을 하고 쓰자. 쓴다. 이렇게 정하고 여러분들 쓰면 편리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링크가 샵 코드예요. 이거는 페이지 안에 링크죠. 그럼 링크에 앵커는 어떻게 만드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지금 HTML을 쓰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앵커를 넣고 싶어 그러면 HTML을 넣으면 돼요. 앵커는 A로 해서 넣죠. 그 다음에 아이디는 코드 하면 돼요. 이렇게 코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앵커를 닫아요. 그럼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 저리 가게 됩니다. 아까 여기로 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앵커를 만들어서 페이지 안에 있는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앵커를 달아서 링크를 쓰다 보면 아 이게 유용은 한데 다운은 이렇게 간단하게 링크를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레퍼런스 스타일 링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논문 같은 걸 쓸 때 여기 무엇은 어디에 있다. 참고문어는 여기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쓸 때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이그젬블 중에 하나에 제가 먼저 카피를 떠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더니 보세요. 여기 보면 호빗홀 이게 링크인데 원래는 이것을 링크로 만들 때는 가로열고 해갖고 이걸 썼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가로열고 그냥 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보니까 일하고 콜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보시면 얘는 안 나타났어요. 보이지 않죠. 아예 안 보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게 하나요? 나중에 나타나게 만약에 하고 싶다면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그대로 그대로 하나 쓰면 되겠죠. 이걸 나타내는 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 대신 신텍스를 빼고 신텍스를 빼는 거죠. 콜론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코드처럼 마치 코드처럼 만들면 그렇죠? 편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동이 숨겨지겠죠. 이 패러그래프는 나타나고요. 이렇게 참고문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 여기 이제 링크에 대해서 베스트 프랙티스하고 링크 중에 이렇게 한 칸이 이렇게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는 링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20 이게 이제 스페이스 한 칸을 나타내는 코드거든요. 아세키 코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뛰어놓는 %20으로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링크를 만들면 안되고 이렇게 %20이 들어간 링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주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요. 이렇게 넣습니다. 어떻게 넣냐면 이미지의 alt 텍스트 alternative 텍스처라고 하죠. 만약에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 텍스트를 이 텍스트를 보여줘 라고 하는 게 alternative 텍스처인데요. alt 텍스트를 느낌표하고 꼭 브라켓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지의 URL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그럼 보시면 이 이 마크다운 가이드라인에서 가만히 딱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산 산후한 마운틴 이건 어디서 나타나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복사해서 저희도 똑같이 해볼게요. 컨트롤 C 하고요. 여기다 컨트롤 V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타났냐면요. 더 산후한 마운틴 beautiful 하고 나왔어요. 이미지는 안 나오고요. 어? 이게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로컬 파일에 지금 이 이 파일이 테스트점 MD 파일이죠. 테스트점 MD 파일에 그 상대 위치로 어셋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이미지 쓰라고 하는 폴더 밑에 산후한 마운틴 라고 .jpg 파일이 있으면 디스플레이가 되겠지만 되겠지만 일단 제 컴퓨터에 이런 디렉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안됩니다. 설사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웹브라우저가 웹브라우저가 로컬 그러니까 컴퓨터에 있는 로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에 쉽게 억세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 제일 쉬운 방법 이런 방법입니다. 나 이미지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이미지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의 주소가 복사하겠지요. 그러면 이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그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랬더니 Httbs 와우 나왔죠.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고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어떤 텍스트 있죠. 더 산후한 마운틴 마운틴 에서 뷰티풀 했던 것은 사라져버리고요. 가만히 놔두면 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산후한 마운틴스 라고 하는 뒤에 붙어있던 뒤에 붙어있던 요 요 타이틀이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어떤 사진을 어디다 넣고 싶을 땐 그럼 꼭 URL을 넣어야 되나요? URL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진은 보면 이미지 사이트 인가봐요. 이미지 저장구 에다 넣어놓고 이걸 쓴 거잖아요.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마크다운 프리뷰 인헨스 데는 이미지 헬퍼 가 있어요. 이미지 헬퍼 쓰시면 내 로컬 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어디다 무료로 저장해 준 저장공간 이런 데다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만약에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어떤 URL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 링크 만드는 거 똑같아요. 지금 이게 이미지에 대한 거잖아요. 이미지를 브라켓으로 전체를 하나 묶고요. 그 다음 이 브라켓으로 묶은 것에 대한 URL을 하나 넣어볼까요? URL을 어떻게 넣어야 되지? 예 뭐 하여튼 하는 겁니다. HTTPS 라고 쓰시면 됩니다. 마크 다운 쓰다보면 어떤 글자들이 특별한 기능이 있죠. 예를 들면 스타를 쓰면 리스트가 되고요. 괄호 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특수한 기능이 있어요. 그럴 때 이 특수한 기능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쓰냐면 백슬래시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카피를 이따 볼게요. 이렇게 떴더니 Without 백슬래시 만약에 진짜 그냥 네 한 번 더 복사해서 진짜 백슬래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이렇게 리스트로 나타나요. 이게 아니라 나는 저 에스터리스크 별표를 꼭 그냥 문자 그대로 찍고 싶어 그럴 땐 여기다 백슬래시를 씁니다. 백슬래시를 써서 백슬래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이스케이핑 캐릭터라고 부르는데 이스케이핑 캐릭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백슬래시가 또 나오죠. 내가 백슬래시를 쓰고 싶으면 백슬래시를 두 번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백슬래시 하나가 나오죠. 백슬래시를 네 번 쓰면 백슬래시가 두 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코트를 쓰고 싶다. 그럼 백슬래시 백코트 이렇게 쓰고요. 이걸 백틱이라고 부르는 군요.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쓰고 싶을 때 언더라인 쓰고 싶을 때 컬리브레이시 나 브라켓 앵글바켓 뭐 패러셋 시스 괄호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보시면서 또 영어 실력을 늘리는 거죠. 이제 HTML이에요. 우리 지금 마크다운 기본적으로 마크다운을 어떻게 한다고요? 프로세싱에서 HTML로 컨버전 다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앵커드 알듯이 예를 들면 이 문장 그대로 가져다 카피해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C 해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컨트롤 V 했더니 여기는 네 예 스타 두개 쳤으면 어떻게 되냐면 볼드가 되잖아요. HDMI 강조 하고 싶을 때는 EM 이를 쓰죠. EM을 썼던 여기는 이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다가 어? 그러면 EM이 이태리게 이니까 나 이거 볼드를 쓰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작동할 수도 있고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운 좋게 작동할 수도 있지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어떤 웹브라우저 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웹브라우저 에서는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지가 나면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 베스트 프랙티스 에서도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지 마라. P. 원트 웹 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아까 무엇을 건너뛰 냐면 리스트 에서요. 리스트 에서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쓴 지를 건너뛰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Element 사실은 마크 다운에서는 뭐가 뭐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HTML 에서 Element 라고 부르죠. Element 안에 무슨 Element Child Element 갖고 Child Element 또 Element 갖고 굉장히 계층적으로 되는데 마크 다운에서 이렇게 계층을 쌓는 걸 싫어해요. 계층을 쌓는 걸 싫어하지만 싫어하지만 리스트 경우에는 계층을 쌓 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포함할 수 있는 계층 첫 번째 리스트 가 패러 패러 그랩 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연습할게요. 어떤 리스트 가 있어요. 스타 하고 AAA 가 있고요. 스타 하고 BBB 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어떤 설명문을 쓰고 싶은데 그 설명문이 이 BBB 라고 하는 리스트 아이템 에 대한 설명 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탭을 치고 BBB 이즈 BBB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패러 그랩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 한 줄을 떼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 맞춤이 일어났죠. 줄 맞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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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랩을 끝내고요. 빈줄이 한 줄 쳐줬죠. 그럼 세 번째 CCC 이렇게 하면 리스트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패러 그랩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 코트는 코트는 뭐였냐면 저기였죠. 인용문 그러니까 인용문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탭을 하나 치고 탭을 하나 치고 인용문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용문 블록이 돼버려요. 교수님 그러면 이거를 탭을 안치면 어떻게 되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탭을 안치면 새로운 패러 그랩 인용문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줄이 맞지 않는 거죠. 여기 탭이 들어가게 되면 이 BBB 라고 하는 아이템 의 패러 그랩 으로 써 인용문 되는 겁니다. 이렇게 코드 블록 똑같습니다. 근데 코드 블록 아까 제가 설명 드릴 때 4칸 띄웅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드 블록 그러면 예를 이렇게 제가 카피 뜰게요. 카피 뜨고요. 여기서 컨트롤 V 할게요. 그리고 패러 그랩 을 떼 야 되니까 이렇게 떼 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없애 고요. 엔터 찍게요. 이렇게 비비비아이템의 뭐가 됐어요? 코드블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들이 작동하는지 좀 더 명확해 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1점 번호가 제대로 매겨지고 있는지 보시면 되요. 1점 지금 여기서 1점 이렇게 쳤을 때 3이 되어야 되는 거죠. 리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드블록 했고요. 이미지를 넣고 싶을 땐 어떡하냐. 역시 똑같이 그렇게 이미지를 넣으면 되는데 탭을 집어넣고 이미지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미지 안에 탭을 넣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는 의외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씁니다. 탭을 칩니다. 탭을 치고 예를 들면 스타로 리스트를 넣어볼까요? aasss star sfc 이렇게 쓰면 두 번째가 리스트가 리스트를 먹고 있는 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 했습니다. 아까 이걸 건너뛰고 코드 공부했었죠. 이게 기본 신텍스 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정말 마크다운 가지고 어지간한 일들은 대부분 다 잘 만드실 수 있어요. 문서를 네. 베이직 신텍스에 대한 설명 끝났습니다. 혹시 그 다음 편으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새로운 확장된 신텍스들입니다. 특히 기터브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기터브에 대한 확장을 설명하려는 이유는 기터브에서는 이렇게 코드를 이루어 마크다운으로 표현하기 위해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능들을 추가했어요. 굉장히 좋은 펜시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아톰에 들어있는 그리고 우리가 설치했던 마크다운 프리뷰 거기에도 기터브에 대한 테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신 분은 다음 편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편에